요즘은요 제가 자주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니 왜요? 미세먼지 때문에요 아 예 그래도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가 조금 덜하네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러다가 진도알이란 가사를 바꿔서 불러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아니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하고 진도알이란 하고 아 상관있네요 시방 거시기 구절댐시 그런 거 맞지요? 아이고 눈치 채쇼슈 나아가 요새 미세먼지 땀씨 그냥 진도알이란 확 바꿔 부르는데 그 거시기한 가사 아리요? 혹시 이거 요 대목 아닌감요? 청천하들엔 잔별도 많고 아따 아따 미세먼지 땀씨 그냥 잔별이 보입디요 아 요라고 불러야지 미세먼지 잔별은 어디에 눈을 눈을 씻고 봐도 눈알만 시큰시큰 맞아요 청천하늘이 자주 사라지고 있죠 네 미세먼지 때문에 화짝 깬 청천하늘 오늘도 먼지 하늘이지 않습니까 아유 제발 미녀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진도알이란에 있는 청천하늘 건드리지 좀 말자고요 아 참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고고천변도 바꿔 불러야겠어요 진도알이란 만해도 속이 상한데 고고천변은 또 왜 건드려요? 고고천변 1조농 둥근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냥 고고천변 먼지 해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니네요 자 이 청천하늘 미녀처럼 우리 소리처럼 그냥 제발 좀 두세요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안양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진도알이란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진도알이란을 안양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여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낭애랑 대박인 철안이 명강사로 초대함세 이리와서 이리와 응? 명강사로 나를? 응? 날도록 강연을 하라고? 아이고 광대나 해 어허 나도 하고 있는데 미천이 딸리지 뭔가 철안광대가 나서야 할 때란 말이네 무슨 일을 하는데 광대가 미천이 딸린다는 소리야 요즘 취업하는 그 취업 준비하는 청년 숙녀들 그 톡톡 튀는 장기 주특기 갖고 싶어 하거든 아 그거 벌써 준비들 잘하고 있던데 뭐 내 조카는 면접시험 보면서 부를 노래도 다 꺼놨던데 뭐 뭐 면접시험 볼 때 부를 노래라니? 어떤 걸? 날 뽑아주면은 회사가 태방났다 쳐내라 아 이 사람 요즘 청년 숙녀들 그 정도는 다 한다네 오늘 자네한테 특별한 장기 주특기 부탁하려고 그래 면접시험장용으로? 아유 그랬다가 불합격하면은 내 멱살 남아나겠어 아이고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비 부드럽게 넘겨주는 주특기 자 숙녀 청년 여러분 특별한 주특기 원하시나요? 주특기 뭘로 나간다 초란광대가 나간다 안녕하세요 나는 초란광대고 이쪽은 정일광대 자 노래방에서 마이크는 왔는데 진땀만 흘리고 있다 이럴 땐 난감하네 겁나게 난감해보네 그 앞으로 폭탄주 막 들어온다 이 폭탄주 다 마셨다가는 일 날 것 같다 난감하네 호불러길 난감하네 얼큰얼큰 춤추기 장기자랑 벌어졌는데 팔을 확 한 번 잡아야겠는데 백양동전이 화정전전 개전전 얼씨구 동무대네 동무대 자 여기다 아무도 못 따라 부를 한 곡죠 쏙대버리 내가 너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데 어딜 보냐 쏙대버리 네 단가 사철가를 남상일의 소리와 정준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면접 시험 때 보여줄 턱턱 튀는 주특기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래하고 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고 하죠 네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평소 직장생활할 때 그 분위기 살려줄 그런 주특기도 따로 배우고요 그러게나 맞아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노래는 국악에서 찾는다고 하는데요 요즘 국악으로 유명한 곡들을 아주 잘 부르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숙녀와 청년들에게 우리의 국악이 자랑스러운 주특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더 띄울게요 전스키 해설입니다 창부 타령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 방송 이루구나 서울 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타령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 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 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고종 6년 새해 및 짐꾼들 고사입니다 네 고종 6년 무렵 새해 및 해 보호부상 짐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네 네 이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야 했던 짐꾼들이었을 텐데요 네 1869년 그 설명절이 다가올 때요 진주에서 하동 남해쪽 짐꾼들 얘기인데 그때 짐꾼들 중에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남해섬으로 들어가 포식 한번 하자는 말이 나왔죠 그 당시 짐꾼들이라면 보부상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남해섬으로 들어갈 생각을요 네 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법에 걸릴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짐꾼 가운데 지도자격인 양영열과 주성필 등은 짐꾼들을 선동해서요 아예 자기가 어사도로 위장을 하고 남해로 들어가서 관리들을 휘어잡고 송아지 잔치를 하자는 거였죠 이러면 그냥 보부상 짐꾼들이 아니죠 그렇죠 어사 출동을 붙이자 남해를 점령하자 이게 어떻게 보부상 짐꾼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의 설명절을 앞두고 말이에요 네 네 바로 이 사람들이 동학교도들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동학교도들이 짐꾼으로 위장을 하고서 진주 남해 하동적으로 잠입했다는 건가요 네 네 고정 6년 시점은 동학운동하다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네 그런 요구를 할 정도의 분위기에서 경상남도 진주와 하동 거창 남해 쪽 짐꾼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제 고정 6년인 1869년 설명절을 앞둔 시점이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동학 짐꾼들이 남해에서 일을 내자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 무렵 양영렬이나 주성필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경상남도 일대 그 보호부상 짐꾼들을 많이 끌어모았는데요 일단은 겉으로는 짐꾼들 모습이 틀림없었죠 네 등짐을 짊어지고 배달해 주는 짐꾼은 맞는데 때때로 부자집을 털 계획도 세운 거 보니까요 자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렇게 돌변하기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 명절은 다가오는데 양영렬 주성필 등은 짐꾼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고 또 하동으로 해서 남해로 들어갈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거창 출신 그 최낙한도 그 속에 끼어 있다가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자 그때 상황 잠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삭이 부족하다 싶어 김신의 부자집을 털까 하다 의견이 분분해서 하지 못했다 짐파리 짐꾼들 삭을 많이 준다는 말에 따라갔는데 난데없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남해로 가자는 말에 이상하다 싶어 발을 빼게 됐습니다 네네 이 기록물이 동학과 2필재난을 조사한 기록물인데요 당시 보호부상 짐꾼들이 설 명절이 오니까 집으로는 가야겠는데 손에 쥔 곳은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했다가 양영렬 주성필 같은 사람들 선동에 휘말리기도 했더란 거죠 네 고향은 가야겠고 손에 쥔 거는 없는 판에 불온한 무리와 휩쓸리기도 했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고향길을 재촉했을 고종 때 짐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네요 요즘 그 설명절 앞두고 제일 바쁜 분들이 바로 택배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차로 싣고 가겠지만 또 호가는 들거나 짊어지고서 아주 갑분숨을 몰아시며 뛰고 있겠죠 네 오늘 고전사랑방 고종 때 짐꾼 고사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 볼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준의 소리로 전봉준과 동학도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놀라운 체험 선물이 준비되어 예시입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승객 여러분 들으셨죠? 3월에 컴퓨터와 우리 이세돌 선수의 3개의 바둑 대결을 앞두고 있는 것 말입니다 혹시 바둑 고수 분 계시면 구글의 컴퓨터 바둑 알파고와 대결할 기회를 드리게 하십니다 저요 저 제가 말입니다 프로기사랑 맞바둑 두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구글 알파고 있어요? 아 그럼요 중국 프로기사를 내리 이겼다는 알파고 바둑 명수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 근데 정말 우리 프로기사하고 맞바둑 이거 맞아요? 아 그럼요 정말 보세요 자자 이게 프로기사랑 둔 바둑 기보거든요 어디 아 맞네요 아 근데 상변말 자변귀 온전한 말이 없네요 아 그래도 프로기사랑 맞바둑도 없는데요 아 네 이겁니까 알파고? 네네 현존하는 최고의 컴퓨터 바둑 황제죠 자 드시죠 그래도 인간인데 컴퓨터한테 먼저 두라고 해요 어쭈 화전포속으로 나오겠다? 난 한 방에 너를 보낼 수 있어 자 두세요 한 방에 보낸다면서 왜 안 두세요? 알파고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만 알파고 나를 이겨야 우리 이세솔 선수를 이길 수 있어 하긴 뭐 계산이나 나보다 잘하겠지 자자 근데 이 신의 한 수를 니가 알아? 아 저기요 알파고가 전하래요 이 바둑 두느냐고 착점하라고요 너네 생각도 못한 수야 자 바둑판 한가운데인 천 원자리라 딱 어쩔래? 어머나 아니 바둑은 귀부터 두는데 손님께서는 지금 그 바둑판 한복판에다가 두었군요 알파고가 당황했나봐요 자자자 알파고 이제 어쩔건데 니가 감히 우리 이세솔 선수한테 덤벼? 어? 어라어라 이게 뭐야 뭐야? 아 네 지금 컴퓨터 바둑 알파고가 사람이 껄껄 웃는 사이에 새의 귀를 안팡지게 챙기는 보석이거든요 아마 이 알파고가 생각보다 영악스럽네 오 그래 귀를 다 먹겠다? 그래 다 먹어 나는 중앙을 먹을 테니까 어쩔래 딱 네 알파고는 귀를 차지했고 고수님은 중앙과 변을 차지한 형국인데 알파고가 이게 다 니 땅이냐 하면서 하변 침투했네요 살아보겄다 그래 너 잔머리 좋아서 사는 수는 바꿨지? 어라? 아야야 알파고 아니 바둑판 천지를 싸움판으로 버리면 어떡해? 네네 사방이다 싸움판 바둑입니다 아 잔머리 싸움인데요 자 알파고의 잔머리냐 고수의 잔머리냐 어머 아니 고수님 근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두통약 있나요? 야 치치파포 두통약이요 네 상한골 상사대회 1부 끝곡으로 최욱삼류 가야금 산조 띄워드렸는데요 김일윤의 가야금 장종민의 장구반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소식 들으셨죠? 네네 3월에 열린다는 인간과 컴퓨터의 이 세기의 바둑 네 글쎄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이세돌 구단과 지금 이제 한판 겨룬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요 이 구글이 개발했다는 컴퓨터 최고수 알파고하고 이 바둑대국이 벌써부터 아주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있다고 하네요 누가 누가 더 머리가 좋으냐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이길까 인간이 이길까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중국 프로기사를 5판 모두 이겼다는 알파고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실은 예예 우리 그 이세돌 선수는 승리를 자신한다고 하죠? 그건 당연한 게 왜냐면 이 양반이 세계 최고 1위자든지 맞아요 입신의 경기인 구단이잖아요 구단 맞아요 상금이요 100만 달러나 저희 바둑이 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간과 컴퓨터하고 바둑대회가 열리는데 네 끝까지 인간 승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창조하는 두뇌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네 자 상황콜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올게요 형은 coat 김 arab gra ster glass 학생들이lists 못 넣어서 헤어여 이 참고하다면 정확히 자주 써요 orian 전하는 정보들이 15秒 삼각사 방지요 tear 아니면 돌rente 다음 다음 커 tych 산 forgot 했 운 마음 kaf và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단하죠?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2016년 전시관 대관을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2016년 전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 2층과 3층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전통미술 기반의 개인작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최소 5일 이상 전시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의 기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중요무용문화재 보유자나 명예보유자의 개인전 또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2월 25일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011-216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문화재단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실시할 예술가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술가 교사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시간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 과정중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로 돌봄과 일반학급 수업시간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정규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로 플러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용,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대학 졸업자나 교육현장 경험자를 모집하며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창의예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 영문책이 나왔습니다. 배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재조명하는 영문도서, 조선시대의 궁중회화를 서울셀렉션을 통해 편했습니다.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로 평가받는 궁중회화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회화로서의 가치는 물론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가진 궁중회화의 매력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고,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비롯해 정전의 어좌 뒤에 놓은 1월 5봉도 등 회화 30점을 수록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책에 이어 앞으로 의괴와 민화, 한옥을 다룬 책이 시리즈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국내 정상의 예술가들에게 전통공연예술을 배울 기회가 마련됩니다. 국립객장의 전통공연예술 교육 프로그램, 전통예술 아카데미가 오는 3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2008년부터 이어져온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무용, 판소리, 경기민욕, 사물놀이 등 한국의 공연예술을 각 분야 최고의 예술인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가 마련되고, 수강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참가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9일까지며,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문화진흥협회가 한복을 세계에 알릴 홍보대사와 외교사절단을 모집합니다. 2016 대한민국 한복홍보대사와 한복외교사절단의 공모는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단원들은 오는 10월에 열릴 2016 수원화성문화재 세계의상페스티벌에 참여해 60여 개국 주한대사나 외교사절의 한복을 제작하고,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패션쇼를 펼치게 됩니다. 또 국내외에서 열리는 국가간 수교기념 패션쇼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한문화진흥협회는 전국 50개 도시에서 홍보대사를 각 한 명씩 선발할 계획이며, 한복 제작을 원하는 디자이너는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백제왕이 지방유력자들에게 준 선물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회 백제왕의 선물, 사유품이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백제왕이 하사한 선물인 금동관모, 장식 큰칼 등 190여 점의 유물과 백제의 지배 방식과 사유체제에 대한 학술적인 성과를 전시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영상, 모형, 체험물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쑥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동안 매섭게 몰아친 한파가 지나갔죠. 이제 다시 평년기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전라남도 고흥군은 온난화에 대비해서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는 특화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고흥군에서는 아열대 과수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네. 아열대 과수 재배 특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흥군은 온난화 때문에 바뀐 기후 조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아열대 과수 장목을 재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흥군은 난대 해양성 기후로 전국에서 일조량이 많기로 알려진 고장이기도 하죠. 네. 겨울에도 연평균 기온이 13.6도고요. 햇살이 비추는 시간이 많아서 겨울철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드문 게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 기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고흥군에서는 그런 기후 조건에 적합한 아열대 과수 재배를 육성해보자는 뜻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특화장목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시험 재배의 성과를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연구단지에서는 애플망고, 용과, 패션프루트, 아보카도, 그리고 아떼모야, 커피 등 고흥지역 기후에 맞는 아열대 과수 재배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와 시험 재배를 거쳐서 마침내 고흥군이 아열대 과수 장목 재배를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고흥에선 이미 커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2020년까지 고흥의 그 커피 재배 면적을 지금보다 10여 배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네. 큰 규모로 넓혀나가고 있는 고흥군 아열대 과수 장목들. 몇 년 후면 고흥군이 커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커피 체험 관광지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도 착착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는 걸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다. 이를테면 그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장목들을 재배해보자는 건데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애플망고, 용과, 패션프루트, 아보카도, 아떼모야, 커피 등을 재배하기 시작한 전라남도 고흥군. 네. 소비성이 높은 아열대 과일 재배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들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고흥 지역과 기후와 토양에 맞는 그 재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정영혁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남도 고흥 화전노래 재화조소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일 없는 사람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삼팽자가 곡괭이 때문에 혼줄난 얘기 만나보실까요?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목소리에 놀라 곡수를 찾아 곡괭이 하나 들고 오던 삼팽자가 왕릉 도굴꾼으로 몰려서 마침내 판관 앞에서 사실을 규명하게 됐는데 그때 끌려온 곡수리 판관에게 하는 말이 어리, 이 곡괭이는 내가 삼팽자에게 준 것이고 저 삼팽자는 새꼴 사람이고 왕릉 도굴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드러났으니 풀어주시는 게 갈뜻합니다. 어허, 그 천우사정이며 지금 잡아드린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삼팽자는 도굴꾼과 상관없는 걸 알겠다. 근데 곡괭이는 왜 줬던 것이냐? 저 삼팽자가 하는 일이 안 풀리다 보니 세상 샀을 곳 없다. 그저 신선이나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던 겝니다. 헤헤, 그 게으른 놈이 없구나. 아니 둘러보면 할 일이 태산이거늘. 할 일이 없어? 신선이나 됐으면 했다니. 헤헤, 아니 그 미친놈이 아니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헌데 곡괭이는 왜 줬던 개냐?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거를 일 없다, 그럴 일 없다 내비둬라. 달래서 이상한 목소리들도 일 없다 물러갔으니 이번에는 흙이라도 파거라. 자기 땅 없다 말고 남의 땅이라도 파거라 했던 거지요. 그걸 들고 쇠꼴 가는 길에 하필 왕릉 주변을 지나게 됐다는 말이구나. 아, 그 곡술은 다 파거라. 네. 그 살다 살다 그리 멍청한 생각을 하면 환청이 생기는 거더냐. 아, 바쁜 사람이 어느 겨를에 신선인 누구일까, 도사가 어디 있을까 하겠습니까? 음, 그럼 그 하는 일 없는 사람이 불러들인 셈이구나. 그럼 어디 그 삼팽자 말해보거라. 이 곡괭이를 돌려줄 것이니 곡술 말대로 흙이라도 파며 살 생각이 드냐? 어? 말을 해봐. 나으리, 지금 자칫하면은 삼팽자 속에 또 그것들이 발동을 해서 몸뱅이다, 일뱅이다, 생팽이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내비 두시지요. 아, 아이고, 나리. 그 이놈은 곡괭이 한 자루도 감당 못할 놈입니다요. 어허, 그 혐의가 없으니 풀어줄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 아, 저 이놈이 곡괭이 하나 가질 놈도 못됩니다요. 근데 일이 없다, 일 없다 하고 살 생각하니 그냥 아득합니다요. 아, 나리. 곡괭이로는 안 될 일 생겼습니다. 허허, 그 일 없는 삼팽자. 그 저놈 그 어찌 살겠단 말이냐? 남은 거는 몸뚱이 하나인데 일이 없다니. 저, 나리께서 저 일 없는 사람 심부름이라도 시키는 것이 어떨지요? 아니, 베이야, 심부름이라? 내 심부름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말을 탈 일이면 파발로 가고, 관하에서 할 일이면 하인 노비들이 있는데. 내 심부름이라니. 나으리,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저 삼팽자한테 뛰어다닐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시지요. 뭐지, 뛰어야 하는 심부름이라? 하면 산을 타넘고 그런 일인데. 아유, 예, 예, 예. 나리. 그런 일이라면 아주 딱 입지요.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 놈 목소리가 또 들릴 겁니다. 자, 어떠냐, 삼팽자. 판간다리의 심부름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 저, 저, 곡수님. 일 없으면 된다면서요? 너는 일이 없으면 그 놈 목소리가 또 들려, 그 놈들이. 너 말이야, 곡괭이 하나 감당 못하겠다면서. 그럼 그 몸뚱이로 할 게 뭐냐? 그저 뛰는 수밖에는 없어.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허, 누구라서 안 뛰고 살겠느냐. 삼팽자, 어떠냐. 말로 달려갈 수 없는 곳이 많다. 그런 산골이나 벽촌에 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 자, 어떠냐. 일 없이 환청을 들고 살겠느냐. 아니면 뛰면서 살아볼 것이냐. 팽자야, 뭘 주저주저해. 이러면 아직도 그냥 신선 꿈이든요. 그저, 그저, 뛰어봅지요. 그런데 수시로 산적패, 도적패, 그 날탕패를 만날 수도 있을 건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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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생각부터 하니까는 아무 일을 못 하지. 뛰어봐. 아무도 못 쫓아오게 뛰어보자. 아, 그 말이다. 어떠냐, 삼팽자. 내가 험한 곳만 골라 보내겠느냐. 아이고, 그럼요. 다 수가 있고 말고요. 팽자야, 너, 팽자다. 아, 이놈이 아직도 팽자인 줄 모르고 있다니. 어서, 절 올려. 아이고, 예, 예, 예. 아이고, 반갑나리. 이놈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요. 그래, 그래, 그래. 누가 알겠느냐. 산중에 신선 도살 만날지 안 그러냐, 산팽자. 아이고, 예, 예. 그렇지요. 아무냐. 아우, 팽자라니까는. 네, 과여금 병창 장부가를 김청만의 장구, 강은경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황골 풍류국장 삼팽자 얘기 마지막 편이었죠. 네네. 찾으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신선이라도 됐으면 했다가. 예, 몸 안에서 이 소리, 그냥 저 목소리 막 들려오는 통에 고생께나 했던 삼팽자. 네. 일 없는 세상에 더 무섭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삼팽자 사연을 들은 판관이, 그럼 뛰어라. 산이고 강이고 뛰면서 내 심부름이라도 해라. 네네. 일이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게 횡재라는 역설을 전해준 삼팽자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새로 시작하는 풍류극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한골상사디아의 김영윤 작가. 오늘이 238회째인데요. 네, 이서현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악사랑 벗님들, 오늘은 우리 소리 사랑하시는 이서현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서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서현님 좋아하시는 소리가 경기소리도 좋아하시고, 소도소리 좋아하시고. 네, 소리라는 소리는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경기소리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제는 소도소리에 매료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소도소리 그러잖아요. 서로 이웃사촌이죠. 이서현님은 이 소리 좋아하시는 이 마음이 대물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하신 건가요? 아, 대물림은 아니고요. 어려서 아버지가 늘 이거를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그 소리를 늘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하는 소리는 진작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마 하실 줄은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셨는지.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민요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문화센터를 찾아가서 좀 배우게 됐죠. 그래요? 아버님은 그래도 자주 국악을 즐겨 들으셨고, 소리하신 모습은 못 뵀지만 김영창이 분명하셨군요. 늘 테이프를 듣고 듣고 또 즐겨요. 그래서 우리 이서현님도. 그러면 집안에 또 형제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빠가 둘인데, 작은 오빠가 돌아가시면 부르시는 상여 소리 있잖아요. 그걸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만 하면 오빠를 찾아가지고, 오빠가 그 상여 소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이서현님 고향이 어디쯤이셨는데요? 경기도 용인이에요. 배감. 용인, 배감 하면 상여 소리로도 아주 유명한 그쪽 지역인데, 들노래, 일노래 소리도 있고, 용인의 아주 가창리 쪽인가요? 가창리 쪽에 박상욱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명창이 계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빠도 그 무렵에 아마도 같이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빠는 동네에 대대로 내려온 토속 소리, 상여 소리까지 그렇게 하셨군요. 우리 이서현님도 집안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셨군요.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오빠도 좋아하시고. 그러면 문화센터 찾아가게 된 것도 내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네. 아니, 부천에 처음에 신도시 처음 생기면서 문화센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 중에 민요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안 보이고 민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민요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어디서 많이 배우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장기 타령을 배웠는데 저를 반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문화센터가 민요반이 폐강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학원을 찾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박준영 선생님이라고 또 그 선생님 찾아갔다가 또 인천에 가서 또 유지 선생님 언니, 유춘당 선생님한테 또 가서 경기 소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서도소리로 선생님한테 줄러갖고 저 서울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서도소리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서울로 왔죠. 그런데 그때만 또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런데 그때 그만두기에는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래서 1년치 학원비를 다. 중간에 학원비를 못 낼까봐. 예. 어느 누간 빌려가지고. 예. 1년치를 다 내고. 그리고 학원을 다닌. 그렇군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만뒀더라면. 지금 좀 제가 이 자리에 없지요. 그때가 지금 몇 년 전 일이신가요? 그때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그러셨군요. 그 이전에 우리 국악방송 개국하고 그럴 때 혹시나 방송도 좀 들으셨던가요? 방송 많이 들었지요. 그때 경기민요, 서더민요, 유주 선생님이 하고 이친 선생님이 하시고 김일란 선생님도 하시고 이럴 때 그때 그 녹음을 다 했어요. 제가. 방송 녹음을 해놓으셨어요? 가르치는 거. 예. 방송 녹음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테이프에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만도 왜 더블 데이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녹음을 하면 그 옆에다가 망가질까 봐 더블 데이크 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여유로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 게 있어요. 그래요. 예. 방송 통해서 배우기, 경기민요 배우기, 서더민요 배우기. 이걸 녹음을 다 방송 실환을 녹음을 해둬가지고 그걸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테이프이 상할 정도가 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요. 예. 그래갖고 경기민요는 그때 배울 때니까 경기민요 배우고 있을 때니까 경기민요는 이제 경기민요대로 하고 서더민요는 그때만 해도 진짜 진짜 일대일로 배워야지 하지 그냥 듣고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방송하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같은 노래가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이 안 잊어버리시고 똑같이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다가 똑같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렇게 열성적으로 또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고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예. 그렇게 하면서 소리 살림을 하나씩 둘씩 곡관에 쌓아 늘려오셨군요. 아주 경기소리도 배우시고 소득소리도 배우시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 이서연님 그러면 잠깐 선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소리를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느리게 타령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서연님의 소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숨을까 양보들 운채가 좋아서 보았나 울기는 전혀의 본매가 좋아서 보았지 빠져보게 타령 불러ively 리가, übrig이 cet 신달아 피고여 앞뒤 뻘리 끄내기 산나물 가자고 나섰나 일 일 일 일 일 일 그리고 늘 심느려라 얼싸 정조타 떠나문대 빨느려라 예 우리 이세연님의 느리게 타령 들었습니다. 이제 서도소리 이만큼 해 오셨다는 거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남에게 전해 주시기도 하고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전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수소를 운영하면서 요즘에는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다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소리 배워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는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민간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악 지도자 자격증 그거를 따면은 우선권이 있나봐요. 봉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국악평가위원회 시흥시 지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교육원이라는 타이틀을 거기다 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몇 곡을 가르쳐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또 봉사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동호인 또는 아마추어로 소리를 배우신 분들이 이왕이면 배운 소리를 봉사활동으로 선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무나 봉사활동해서는 안 된다. 배워야죠. 조금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배우게 하고 거기에 일정 자격을 주는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요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이런 최소한의 민간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봉사로 이 소리를 쓰겠다 하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반갑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일 반갑죠. 제일 반갑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남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잘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래요.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서두소리보다 경기소리를 더 친숙해 하니까 우선 경기소리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잘하시면 또 서두소리도 가르쳐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요. 주변에 우리소리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 호응이 어떻든가요? 요즘에는 보급이 많이 돼서요. 요즘에는 뭐 동사무소다 무슨 복지관이다 배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많아요.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강의를 하고 복지관에서도 강의를 하고 다 하는데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고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은 취미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봉사활동하고 많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많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그렇군요. 옆에서 뵙기에 우리 이세연님은 참 밝기도 하고 곱기도 하신데. 네. 고맙습니다. 복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 하시고 사시니. 네. 제가 막내를 태어난 데다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아유 나는 복도 많아. 복도 많아.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항상 웃어요. 일 년 할 두 달. 아유 그러시죠. 네. 화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예예예예. 아 이제 그런 또 즐거운 복을 이제 나눠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랜 세월 배운 소리를 주변에 나눠주고. 네. 또 그걸로 봉사활동하시고 주변과 함께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수연님 좀 더 활동폭을 넓혀나가신다면. 제가 우리 유지 선생님 덕분에 또 시흥 아리랑이라는 걸 갖다가 이상균 교수님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시흥 아리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시흥 시청에서 좀 많이 시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두기 놀이도 지금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향두기 놀이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 향두기 놀이 시흥시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향두기의 이사를 맡고 있어요. 아무튼 향두기 놀이를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물 맛난 고기처럼 무대만 올라가면 그냥 홈롬을 신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일하는 거거든요. 논 매고 이러는 건데 정말 논 매는 것처럼 즐겁게 즐기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경서도 소리를 다 좋아하시고 평양 향두기 소리 잊고 계시는 이수연님. 앞으로도 계속 곡 나눠주시고요. 소리법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리는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이서연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궁신동 아리랑을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수라이 아! 이장 복촌이구먼요. 거시기 물이 말라서 고생들 많죠. 오늘 소방차로 물이 들어온다고는 했으니까 지 들려 보는 중이구먼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물통 들고 산으로 올라가들 마시고요. 야야야 복촌아. 네? 물이 없는데 그냥 앉아서 어쩌란 말이요. 너 말이요. 매물크라고 쓸지 몰랐다. 올챙이쪽 복촌이 잊어버렸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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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알매요. 못담씨이라고 그냥 화가 잔뜩 났대요. 아니 근데 지가 어쩌다고 뭘 탱이 소리까정 나오고 군대요. 이장이 말이요. 매물크라고 써야. 아니 워치게 광심이 집에다가는 물통 두개나 갖다주고 나한테는 그냥 한 통이야. 너 광심이 내가 장모라도 되냐? 아따 참말로. 그런게 아니라 광심이 아줌이 요새 몸이 쪼까 안좋잖아. 나도 안좋아. 넘들은 그냥 백살 인생도 오래들 하더라마는 나 숨쉬는 것도 귀찮을 때가 겁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워치게 광심이한테는 물통이 두개고 나는 한 통이란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그래도 봉알매는요. 이렇게 그냥 큰소리라도 치시면서 이장 멱살에다가 잡을 기운도 있잖유. 그런데 광심이 없는 그냥 바깥에 나오는 것도 힘들당께요. 광심이가 힘들다고야? 아이고 그것이 말이야. 게을러서 그런거야 아프기는. 엊그제도 그냥 고구마 구워가지고 찰만 먹더라. 나는 그거 먹으면은 체하는디. 야 너 말이야. 광심이가 쿵고무 안 먹은거 봤냐? 안 봤으면 바르바르. 나 참말로 징하네요. 정말로. 지가 당장 산에 가서 얼음 깨고 물 받아다 드릴텐데요. 아이고 역적 내들 마시랑께요. 내가 말이야. 너 어릴적에 겨울이면 밑으로 줄줄 데려온 코를 그냥 훌쩍훌쩍훌쩍에 시상에 내 몰안고 수놓은 수건으로다가 니 코를 그냥 이렇게 닦아줬는거 너 기억이 나허냐? 아이고. 아이고들 듣겄쇼. 아따 참말로 그냥 지가 시방 얼음 깨고 큰 물통이다 물 다 묻어 드린다는디. 야야. 광심이 아들이 뭐 그냥 잘 됐다지요? 너 말이야 요번 설에 내려오면은 그려그려 상품권 한두 장 바라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가요 가 물통 들고 상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아따 참말로 징하구만요 아야야 억수나 너희 지금 말통이 있지 그거 쫓게 좀 줘봐라 물땜씨 사람 잡자녀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국악환혈학에 의한 노을량 사거리 가운데에 압산 타령을 이문주의 소리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곳곳에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 업순이 동네도 역시 소방차가 와서 급수를 해 줄 형편이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지금 뭐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산간지방에 계시는 분들 영동 그 산간지방에 정말 식순환이 심하다고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이러니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글쎄요 거기다가 또 한파 때문에 수돗물이 끊긴 농가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에 얼음을 깨가지고 그 물을 또 갖다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생해요 산간지방에서는 이제 뭐 계곡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또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글쎄요 이러니 식순환은 더할 수밖에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뭐 비는커녕 눈도 지금 내리질 않고 있잖아요 글쎄요 미세먼지만 잔뜩 껴가지고 날씨는 건조하고 예년에 비해서 정말 눈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 뭐 이러다가 혹시 이제 불길한 거지만 산불이 여러 군데 좀 나는 경우에 큰일 나는 거죠 끓을 물도 없으니까 이것도 참 큰 걱정이죠 큰일입니다 강릉에 정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릉이 이달 들어서 눈이 한 번도 안 왔대요 전혀 없었대요 참 나이 이러니 지금 이게 뭐겠어요 지구온난화하고 이게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물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죠 맞아요 큰일입니다 설 명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물 가뭄에 힘든 산골과 농과 정말 겨울 담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시원시원하게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